일본 정부가 중고교 교과서 편집 지침서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명기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경북교육청이 결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정부가 독도 침탈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교과서 제작 지침에까지 왜곡된 역사를 명기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독도가 경북에 속해 있는 만큼 우리 주권을 수호하는 교육활동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